물케빈 갑오벌에서 벌로 용감한 동물 큰 성공을 거둔 영화에 의해 개발된 빌리 부지한 꿀대와 자타케 다나카 같은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빌리 부지한 꿀대와 자타케 다나카 영화감독 저기 중중중 동물의 왕국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글에서 사바나 그리고 동물원 사파리에서 모든 동물의 꿀대동 빌지 조토메와 당신은 어때요 왜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넌 말도 안 돼 오비다카야 진실 야 너 블랙팬서야 아직 거기 넌 그 미어캣을 먹을 권리가 없어 그것이 왜 결정의 일부가 아닌가 그러니 벌을 받을 것이다 케빈 갑오 호랑이 동물의 왕 아니 당신은 채식 뱅골 호랑이이고 힘도 세다 그리고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